7월 첫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행적 24번째 시간인데요. 디모대전서 첫 번째 시간, 바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와 역할과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약의 역사 중에 바울의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보냈던 편지, 소아시아로 가는 편지였죠. 에베소서, 골로서서, 빌레문서를 살폈고 그리고 또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는 빌리뽀서까지 우리가 다 살폈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바울서신은 디모대전우서, 디도서죠. 모케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살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은 공동서신서들을 살핀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게시록을 살피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신약의 성경까지 다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 같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모대전서와 관련된 역사를 먼저 나누는데 그 전에 일반적인 설교에서 별로 잘 듣지 못했던 아마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그리고 이제 바울이 결국 순교하는 그 마지막 여정까지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될 겁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한 2년 정도 갇혀 있는 것까지가 그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 가택연금 당시 적었던 이 옥중서신을 우리가 살핀 건데 자, 그럼 계속되는 바울의 행적은 어떠할까? 자, 이것은요.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나머지 서신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추적을 하고 정리를 해 가야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택연금 2년 후에 쯤에 이제 바울이 로마 정부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뭐 네로 황제가 이런 판결 업무들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황제가 아닌 이제 정부 관료들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무죄로 석방이 된 거죠. 뭐 사실 이미 그 가이사리아 빌리포 지역에서 베스도 총독이나 벨리스와 같은 이 총독들이 헤롯 뭐 또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들이 여러 번 재판을 해봤었지만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이게 종교적인 문제지 무슨 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미 확인됐었죠. 자 그래서 로마에서도 거의 2년간의 가택연금 끝에 이제 결국 그런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무죄로 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풀려난 바울 바울은 어떤 행적을 이어갔을까 이후에 이제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에 그가 계획했던 것은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말들이 많은데 지난번 그 에베 소설을 살필 때 다루었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종말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면서 이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우리가 옥중서신의 그 목적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이 바울이 풀려나서 했던 행적들을 대충 우리가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구성해 보면 여기 이제 그 이 출소 후에 그러니까 가택연금 후에 맨 먼저 그가 갔던 곳이 이 섬 그레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갔다는 의견도 있지만 스페인으로 갔었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AD 62년경부터 바울이 순교하는 때가 AD 한 67년경으로 보거든요. 그 사이의 시간 동안 목회서신에 나오는 몇몇 근거들을 가지고 유추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을 근거로 이제 우리가 유추하는 거지 이거 정확하다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AD 64년경이면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났던 시기였는데요. 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그거는 이제 역사적 근거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쯤에 내로에 의해서 AD 한 65년이나 66년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바울이 다시 잡혀서 AD 67년경에는 결국 순교하는 그런 일정은 거의 이제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바울이 가택연금 이후에 이제 풀려나서 불과 그 시기가 한 3, 4년 정도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그때 이제 스페인으로 갔다기보다 이 가택연금 기간에 깨닫게 됐던 게시로 말미야마 알게 됐던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임한다 그게 아니라 늦어질 수 있다라는 그걸 통해서 그동안 세워진 이 교회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돌보는 일에 전력 투구를 했다라고 보는 게 이 흐름상 맞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1차 석방 후에 이제 크리테 섬에 가서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바울이 각 교회를 자제 순회하면서 했던 중요한 두 가지 일들을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보면 첫째는 교회론 이미 뭐 이거는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소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죠. 교회론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기동론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세서를 통해 나누었던 그 내용들 전하고자 했던 그 교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가는 교회마다 또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온전히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처음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금방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개시와 또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래서 그 시대 정신문화를 이끌었던 그 이원론적인 사상이나 영지주의 동서양의 종교가 혼합돼 만들어진 신비주의, 급력적 율법주의, 쾌락주의 같은 세상의 철학과 종교들에 휘말리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이 교회와 성도가 부른받은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그의 사명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서야 됐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섬기는 책임자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세속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한 교회를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섬길 책임을 맡은 그런 리더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리더들은 그런 삶 속에서 정말 모범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감독, 장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감독이나 장로나 또 집사의 자격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까지도 알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 부른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전반적인 그 이야기들을 하는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독에서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후에 이렇게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여정을 시작을 하면서 첫 방문지였던 그레테 지역의 교회에서 바로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만 당부하고 부탁하고 떠난 게 아니라 이전과 다르게 이제는 이곳에 이런 사역을 바르게 온전하게 완성시킬 그런 동역자들을 남깁니다. 디도나 아볼로, 교법사 세나 같은 몇몇 사람들을 그곳에 남게 하죠. 디도나 아볼로 같은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잘 전하고 또 관계 속에서도 이런 걸 잘 해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그레테 지역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제법 역량력 있는 그런 리더들을 그곳에 남기게 됩니다. 단지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을 그냥 한 번에 집회를 통해서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미나하고 또 급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지역 교회가 바르고 온전하게 서기까지 이 교회가 자생할 수 있도록 성장을 도와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돕기 위한 사역자들을 세워서 이 교회가 바르고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 낳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그레테 지역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 에베소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에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의 책임자도 굉장히 비중 있는 사람이 서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델을 남깁니다. 디모델은 바울과 계속 항상 함께하면서 마치 바울의 어떤 분신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저도 생각할 수 있었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저 사람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 중요한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이 교회에 디모델을 남겨서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까이 고린도 지역 그리고 또 이제 동쪽으로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까지 섬길 수 있도록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모델을 에베소 교회에 세우고 그리고 이제 빌리뽀 지역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그 소아시아의 지역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각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 안에서 그가 하고자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가까이 있었던 라오디게아, 골로세 이런 지역을 방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쓸 때, 우리가 살필 때 바울이 이제 내가 곧 되면 가보겠다. 그렇게 했었던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것처럼 정말 그 골로세 지역에 가서 빌레몬과 아마 오네시모도 만났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지역 근처에 이제 히에라폴리스도 그곳에서 이제 다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좀 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머나, 버가모, 아드라무떼노, 아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자주 언급했던 드로아 드로아 지역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로아에서 사람들이 늘 이 바울을 환영하고 늘 보금집회도 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또 여기서 뭐 보금집회를 듣다가 어떤 청년이 떨어져 죽기도 했다가 살아나고 이런 그런 아주 친근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 지역 사람 중에 가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집에 머물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도 바울이 이제 가지고 다녔던 책들이나 또 자기의 두터운 외투 같은 것들을 좀 짐이 좀 무거운 것들을 이 사람 집에 맡겨놓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언젠가 다시 돌고 이제 이곳으로 올 그런 계획도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기 위해서 사모트라케 그리고 이제 네아폴리 네아폴리스를 거쳐서 빌립보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난주 살펴던 것처럼 그 사랑하는 이 교회, 이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정 때 처음 세웠던 그때로 따지면 거의 10년 만에 이제 빌립보 교회를 다시 이제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 이렇게 이제 이 로마 가택연금 후에 크레테섬 또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하나씩 다 순방하면서 보니까 교회에 이제 리더를 세우는 문제나 또 교회가 계속 이단적인 사상이 침투하면서 이제 그것을 대처하는 문제나 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 다른 곳으로 교회가 혼란하게 될 때 그러니까 자꾸 유대주의들이 자꾸 이제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혼란하게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교회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런 문제를 대처할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확인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이제 이런 문제를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방법들을 조언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누구에게 합니까? 사역자, 맡긴 사역자들에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 어디쯤? 지금 이제 빌립보라고 했는데 정확히 빌립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케도니아 지역 어디쯤에서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 그게 이제 디모데 전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다 돌아보고 서방 지역에 갔을 때 그 서방 지역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디모데에게 그동안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보았던 교회의 현상들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며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게 다 빨리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지체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제 전도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늦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돌아보니까 바른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지켜갖고 또한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할 리더 이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생명 낳는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교회가 되는 돼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런 사명을 편지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디모네에게 보내는 편지였지만 앞으로의 이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이제 바울의 권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확고한 성경적 교리에 바르게 서서 이제 이 교회 속에서 어떤 성도로 어떤 리더로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지 이제 그거를 알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해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을 계속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의 암비볼리, 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대살로니까, 그리고 베레아, 더 내려가서 이제 아테네, 갱그레아, 또 그 다음에 고린도 이런 교회들을 이제 쫙 또 돌아보게 되는 거죠. 또 역시 그 교회들 또한 같은 문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교회 공동체가 이 바른 리더들을 만나고 또 온전한 리더가 바르게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리더를 선정해도 바른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리더가 서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에서 지금 그 지역 밑으로 내려가면 배를 닫고 가면 그레테라는 섬이 있었으니까 그 그레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디도서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디도 자체의 리더적 권위를 좀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제 함께하는 리더들을 자격에 맞게 바르게 교육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울 때 바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세워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걷고자 하는 이 바른 리더 성도들이 존재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을 아는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일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품은 자로 성실하게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고 그리고 그 일을 바로 교회에게 맡기신 거다 그런 사명을 잊지 말아라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그래서 이 디도서나 디모델 이게 모케의 서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지역적으로는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이나 이런 게 다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각 그레테 섬이나 이게 다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각 지역에 그래도 세운 교회들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셀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간 곳에서 깨닫게 된 것들을 즉각적으로 서로 그 교회들과 소통하는 그런 사명의 통로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후에 직접 각 교회 현장을 다시 눈으로 확인하면서 교회를 진단하고 또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서 또 함께 동역하는 팀들로 하여금 필요하면 그 사람들을 교회에 이 교회에 머물게 해서라도 이 교회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처하면서 지역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편지를 통해서라도 계속 이런 소통하는 그런 교회 그런 소통이 가능한 교회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사역의 현장도 사실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서 있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우리 교회의 이런 청사진이 분명히 있지만 셀의 현장에서는 너무도 변화무쌍한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셀들이 다 따로따로 모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떨어진 곳에서 문제들이 생기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터넷을 활용하는 거죠. 구글 같은 데에 그룹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소통 창구를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또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 한 번 편지를 전하는 것도 사실 엄청난 일이었죠. 한 번 소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혹시 내가 살아서 너희를 만나면 이러면서 편지를 적을 정도로 내가 가려고 하는데 혹시 못 가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통신이 발달돼서 즉각적으로 소통이 빠르고 서로가 이렇게 함께 뭔가를 즉각 온라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장점은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울도 나름대로 그 시대에는 이 사람들을 보내서 하는 거지만 첨단으로 즉각 소통하는 리더가 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 교회들이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 소통을 해야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전체 리더지로 모이고 이렇게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와서 현장에 이야기들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목사나 존 리더나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해야 그래야 이게 서로가 그 현장에서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또 정상적인 바른 길을 우리가 걸으면서 리더들을 도울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 고립되면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구약의 문이 닫혔잖아요. 그리고 400년의 암흑기의 시간,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침묵하는 시간 같은 게 흘러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이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은 그 지역의 언어를 통일하게 하셨고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는 그들이 가는 세계를 곳곳으로 연결하는 길을 닦아놓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공통 언어와 뚫려있는 길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높이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인터넷과 같은 통신을 통한 이 소통의 길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실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 세계가 연결되는 길과 같은 이 인터넷 공간,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세계가 다 그냥 하나로 통하잖아요. 이 공간을 지금 사탄이 이것을 점령해서 젊은 영혼들을 유혹하게 하는 음란과 쾌락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놔둘 건지 그렇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통로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할 것인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그 시대에 그런 소통의 창구를 열려고 애썼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이 길을 통해서, 이런 이 통신을 통해서 또 이런 사명, 이런 길을 열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14년 전, 15년 전 우리가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그 사역 시작부터 이런 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는 이 사역의 공간을 늘 만들었고 사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을 단지 숙제나 하고 정보나 찾고 때로 유혹에 끊을 때, 쇼핑할 때, 이럴 때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금의 통로가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이 거룩한 통로로 이 인터넷, 통신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정말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이 시대에 부른받은 성도로서 해야 되는, 행해야 되는 사명의 터다라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달려왔던 그런 우리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년이 넘게 지금 온 세계가 완전히 단절됐잖아요. 멈추어서서 단지 소통이 되는 건 인터넷으로만 소통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의 분위기로 볼 때 앞으로 미래에는 더더욱 이런 통신,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기본이 되는 세대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어렵다, 싫다, 좋지 않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싫고 좋고 어렵고 짜증나고를 떠나서 무조건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제는 이 사회와 소통이 불가능한 불통을 겪게 될 거고 그러면 스스로 우리를 보내시는 땅끝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끼리 개토를 만들고 이 사회와 시대의 흐름에 나아가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고립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다면 무엇이 좋지 않은지를 찾고 그래서 이것을 바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리더들이 이런 시대에 맞는 소통의 통로를 잘 숙달해서 단지 이 통로가 먹고 살고 쇼핑하고 뭐 이런 것만 위해서가 아니라 이 소통의 공간을 보금의 통로로 잘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또 사업을 하는 이런 분들 보세요. 정말 즈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걸 보면 정말 열정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 리더들도 우리가 생명을 사오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잘 활용하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가 같은 통역자를 이제 결국은 그 필요한 곳곳에 뭐 그레테섬이라든가 에베소라든가 아주 필요한 곳에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보냄을 받은 곳에서 뭐 그냥 기죽어서 사는 게 아니라 바르고 온전하게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고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이것처럼 그런 교회를 감당할 수 있고 교회를 내가 이 지역교회를 통해 또 연결된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서 또 다른 교회로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디도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그런 주님의 거룩한 부른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바울은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이후에 각 지역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가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이제 니고볼리라는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니고볼리는 지금 아가야 지역 북서 연안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구스톤, 아우쿠스티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자가 되기 전에 한번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그 연합군하고 싸우게 되죠. 이 싸움이 악티움 해전이었는데 이 해전의 전초기주로 삼았던 성업이거든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가 이제 니코볼리라는 건설한 니고볼리스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려고 하면서 그레테 섬에서 지금 사역 중이던 디도에게 연락을 해서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곳에서 디도를 달마디아 지역 그러니까 바로 그 니고볼리 위쪽에 있는 그 도시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이 지역으로 이제 보내서 이제 그 이 보금 전파 사역을 또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어적 쪽에는 또 그레스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멀리는 갈라디아 지역까지도 이제 커버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바로 이곳에서 그가 전도한 모든 지역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한 새로운 보금 전도까지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 중에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막 증인이 되고 정말 그렇게 막 교회가 부흥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보면 뭐 그런 일이 기본적으로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금으로 이제 바울과 함께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새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마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뭐 바울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변심해서 바울을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아마도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앙까지 버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참 이렇게 정말 그 시간을 아껴서 막 그 보금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능력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고 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인도하는 그 일들이 이렇게 쉬웠던 건 아니다 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사회계 현장에서 이런 걸 경험하죠. 사람을 세우고 애쓰고 섬겨도 오랫동안 성장을 하지 않고 있거나 때로는 더 새속적이 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될 건데 여러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늘쳐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늘 매일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땅끝 그곳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명이 먼저라는 겁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부른받은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생명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울의 서신을 통해 추정이 가능한 바울의 행보입니다. 니고블리까지 간 것은 확인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의 행보에 대한 다른 기록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우서를 참고해 보면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로마의 감옥에 다시 갇혀 있는 게 이제 나오게 되죠. 이 감옥은 뭐 이전처럼 무슨 좀 자유가 있었던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사형수 감옥이었습니다. 마메틴이라고 하는 감옥인데 이게 돌을 쪼아내서 만든 감옥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이제 살아나올 희망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역사적 시기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완전히 미쳐 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뭐 로마 시대에다가 불 지르고 그걸 기독교인이 그랬다 그러면서 심하게 이제 박해할 때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박해는 로마를 중심으로만 벌어졌던 일이긴 하지만 로마와 가까운 인근 지역에도 이런 역량을 미쳤을 거라는 거죠. 로마가 통치하는 전역으로 세계 전역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 로마를 중심으로 가까운 지역에 이런 역량력이 분명히 미쳤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이제 그 이 로마를 비롯한 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조금만 모인다고 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모이는 곳에는 아마 두란노 서원처럼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인다고 하면 바로 그냥 잡아다가 이제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결국 이제 바울이 보니까 체포돼서 결국 이 마메틴 감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간 곳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보고 디모데에게 전가를 해서 내가 이제 나갈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것도 이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들어와 그 지역에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다 맡긴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자기가 두고 왔던 외투를 가져와 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이 굉장히 춥고 관리가 안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돕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최악의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그 집에 맡긴 책 중에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건 좀 가져와 달라 이렇게도 부탁을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지금 사실 마가요완이 처음에는 부딪힌 2차 전도 여행 때는 부딪힌 사람이지만 나중엔 오히려 더 동역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가요완이 지금 아마도 베드로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이 마가요완도 좀 데리고 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 디모데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바울의 부탁을 성실하게 순종하며 들어줬겠죠. 그러니까 옛사람들의 우정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우정들이 우리의 사역 속에서 좀 꼽히고 우리가 함께 한 시대 한 공간에서 한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을 하며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평생 정말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같이 함께하는 그런 지체들이 많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에게 디모다가 되어주고 또 디모데에게 바울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간 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쓸 때 이미 자기는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때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AD 67년, 68년경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왔던 바울의 마지막 행적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바울의 행적을 오늘 24회에 걸쳐서 살폈는데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 오늘 우리 서론적인 걸 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세 번에 더 걸쳐서 살피게 되면 이제 바울의 행적을 다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일반 서신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유다서, 사도 요한에 관련된 서신들을 살피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게시록을 여러 시간에 나누어서 살펴가게 됩니다. 화면을 통해 보듯이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보면 사보검서 같은 경우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그러나 사보검서의 기록은 대부분 지금 바울이 이런 일들을 다 하고 난 후에 적혀진 그런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사보검서를 여러분들이 다시 읽거나 살피게 될 때 역사적인 이런 전체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이후에 어떤 의도로 이 사보검서가 적혀졌구나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하시면서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단 바울이 로마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후부터 바울의 순교의 역사까지 이제 우리가 추적해 봤는데 이런 큰 역사적 흐름과 이 배경들을 잊지 마시고 이런 여정 속에 적힌 목회서신의 첫 번째 디모대 전서, 이거를 좀 선언적인 부분만 오늘 좀 짧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대 전서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마지막 순회 사역 중에 이제 마케도니아의 빌립보까지 갔을 때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게 했던 디모대를 향해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라, 어떤 식으로 감당해라 이런 걸 쓰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때가 한 AD 63년경 정도로 보거든요. 풀려난 게 AD 62년경, 그리고 이제 AD 63년경에 이런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택연금 후에 풀려났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행적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많다고 그랬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게 아니다. 결국에는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듯이 사도행전 이후의 글들을 통해 살필 때 이제 근데 이제 바울은 분명히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게 확실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스페인에 갔는지 뭐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말이 많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스페인으로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미 바울이 로마에 연금될 때부터, 가택연금될 때부터 특히 이제 옥중서신을 보면 어땠어요? 연금되기 이전에는 각자가 예수를 믿고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흔들림 없이 기다리는 거.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다였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옥중서신에서는 그렇게 부른받은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존재의 이유부터 그 역할까지 깊이 있게 전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연금된 기간 동안 개시를 통해 알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분명한 비밀들을 에베소서나 골로세서 등을 통해서 기록해서 이제 교회들에게 서신으로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출소하면서 그 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나면서 스페인으로 갔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세워졌던 교회들을 우리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보면서 자기가 로마 가택연금 기간 동안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 생명 낳는 생명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한 전도 여행을 보면 비록 한 지역에서 1년 반, 3년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충분하게 이 말씀의 뿌리를 둔 교회로 재생이 가능한 교회로 세우기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치고 그분이 곧 오신다 이런 재림에 대한 복음을 전도하고 외치는 것에 바빴었기 때문에 결국 보면 대살로니카 같은 교회에서는 종말론 때문에 문제도 막 생겼고 또 고린도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기도 했고 또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율법주의적인 행위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가 이런 문제를 편지로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역할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바울의 관심은 주의 은혜로 각 지역 가운데 생긴 이 교회들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기다리며 교회 안팎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만을 기준 삼아서 이 말씀에 깊이 뿌리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교회당이 없어지고 리더가 바울 같은 이끌어진 리더가 없어져도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굳게 서갈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바울의 남은 있는 여생 생애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자 했던 바울의 최대의 간임심사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관점이 우리 교회가 지금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결정의 기준이라고 했었죠. 이미 우리가 살피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할 때 바울에게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성도들에 대한 믿음을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수정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직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 신앙,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되는가라는 그 기준을 주고 그동안 저들이 경험과 체험으로 알던 것을 어떻게 분명하게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의 근거한 분명한 교리로서 가르쳐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을 신확화시키고 교리화시키는 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대상을 믿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있어요. 아무 신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것을 믿는 자기만의 신념, 자기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신앙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는다라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뭘 믿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다 다른 걸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을 읽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이 늘 찢어지고 아팠던 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손으로 깎아 만든 돌, 나무 조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그런 거예요. 우상승부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으로 게시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선지야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힘써 여와를 알라 그렇게 외치시는 것을 우리가 살폈었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언약이었던 이 첫 개명부터 뭐가 나와요. 이 믿음의 대상을 오해하지 않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고 또한 성경 전체를 볼 때도 결국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그분의 뜻이 무엇이냐,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기의시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바울이 썼던 이 옥중서신, 에베소 빌리 포클로세 같은 이런 거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누구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는 누구고 성도의 존재는 뭐다라는 이런 이유 그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이런 귀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목회서진, 디모데 전체소, 디도서 같은 경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남겨지는 이 교회를 감당할 지도자들 그러니까 교회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재생이 가능한 생명 낳는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들이 또 다음 세대를 감당하고 또 생명을 낳고 하는 그 당시에는 디모데, 디도 같은 사람이었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 계속되는 교회들 속에서 그런 지도자들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셀리도, 존 리도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역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목회서진 같은 경우도 현재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서진을 읽으면 특히 리더들이 읽어갈 때 리더는 이런 거구나 교회의 감독, 장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존 리더, 또 집사, 셀 리더 이런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고 우리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부른받은 성도, 장로, 집사, 리더 이런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그렇다면 그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사명들이 뭐냐? 우리의 감당할 일들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대충 보면 거짓 교사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고 망령되고 허탄한 소리를 하는 것들을 물리쳐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잡담이나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반대 이론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도 하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라는 게 바울이 디모델을 향해 주는 교훈이거든요. 이게 목회서진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생명란은 생명을 세워라 그게 목회서진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와 리더들이 지키고 해야 될 구체적인 사명의 어떤 그 그림이 바로 이 목회서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분명한 이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기준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힘써서 적극적으로 지켜가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를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의 종교의 함정으로 빠뜨리는 것처럼 결국 이 세상도 결국 더욱더 진리를 왜곡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 저절로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도요 믿음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미움을 배우고 교회에서 사탄을 만나고 교회에서 이간지를 배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바울의 옥중서진이나 목회서진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그런 믿음의 정의 또 정확한 교리와 또 그것을 어떻게 읽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현장을 볼 때 이런 바울의 고민이 있었던 시대에서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참 결국 계속 바울이 염려하고 경고했던 그런 모습은 계속 교회들 속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사실 성경, 이런 바울의 말씀들이 성경으로 정착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들이 다 정경화돼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으로 전해진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 속에 버젓이 막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성경의 큰 그림은 전혀 보지 못하고 조각난 상태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편한 것만 뽑아먹고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이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운전할 때 안전을 위해서 절에 다닌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슨 이상한 부적 같은 거 났듯이 성경을 뒤쪽에다 둬가지고 오징어 꼬이듯이 꼬이게 햇빛 받고 그런 경우도 많죠. 그렇게 볼 때 초대교회 당시 아무것도 체계화되지 않았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사실 교회의 수준은 별반 다름이 없고 사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 이야기가 뭐 오래된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때 오늘의 얘기를 2000년 후의 미래의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의 대상을 오해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율법주의에 휩쓸리거나 또는 신비주의에 휩쓸리거나 또는 다른 이단적 신학이론 다른 교리들의 성도만이 아니라 목사들까지 휘청거리고 다 같이 유행을 따라 휩쓸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바울에 경고했던 이 상황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성경의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중에 이 목회서신 같은 것을 통해서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정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의 또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인 우리가 함께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사명을 맡은 리더로서, 존 리더로서, 셀 리더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이런 분명한 그림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처음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지역의 이 여정을 시작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진 지 따지고 보면 길어야 이제 10여 년이 약간 넘는 그런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가 지금 우리가 성경에 가서 살피는 이때인데 펄서 지금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흔들리고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런 걸 혼란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그릇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저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길과 진리가 되게 하는 것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 땅끝,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뿌리가 기준이 바르게 바뀌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 흐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상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게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분명한 진리가 이제 변질되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에 흔들려서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 소원을 성취시키는 그런 대상으로 바뀌고 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가 아니고 성경에 게시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으로 바꾸면 그러면서도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10개명의 첫 1, 2개명, 3개명을 다 어기게 되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오해하는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 하나님은 성경에 게시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이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식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지금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인식되어 있는 신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은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모델을 에베소, 소아시아의 핵심적인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역교회에 머물게 하면서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신약성경조차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 바른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이런 바울의 안타까운 열정을 담은 정말 간절한 이 교회가 온전히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교회의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는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델의 전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디모델을 에베소에 남기고 계속해서 지역교회들을 스스로 순방하면서 마케도니아 지방, 빌립보에 이르게 됐을 때 각 도시 교회들 속에서 조금 전에 말한 믿음의 대상에 대한 문제들 또 그런 문제의 원인에는 교회 지도자들 말씀으로 잘 준비되지 않은 리더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정확히 기록장소가 빌립보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케도니아 지방 어디에서 디모델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델에게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과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분별하여 세워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알려주고 그렇게 적은 편지가 디모델의 전서인 거죠 교회로 모여 있으면서도 우리를 교회로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의를 모르는 리더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면 그 교회는 예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교회가 아니라 개인의 욕심을 따라가는 우상숭배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식으로 갇혔다가 풀려나서 교회들을 순회하며 깨닫게 된 이 현실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고 성경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외치는 오직 유일한 이 사명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이 성경을 가지고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으로 자기 편한 대로 살도록 성도들을 혼란해 봤드리고 그래서 주신 사명에서 눈이 멀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디모데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서신 이 디모델의 전설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매일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필 거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만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 곳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로므로 추건합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경이 말씀해주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교회 성도로서의 사명과 삶은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게시를 통해 말씀해주신 것인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의 마지막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분히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전하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인지 어떤 리더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맡기신 생명들과 그저 노닥거리고 허탄한 세상에서 사는 그런 이야기나 하고 자기가 이렇게 세속과 함께하는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셀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와 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꼼꼼히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일들을 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리고 이 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이유를 우리 잊지 마십시다 한 교회 안에서 나의 편리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나를 위해 목숨 주신 그분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신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걷기 위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고자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욕심의 강물에 휩쓸려 세상만 못한 냄새나는 썩은 교회 부패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된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토로 그런 장난의 터로 그냥 즐기는 터로 만들지 않고 진리의 터로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본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의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믿음대로 살아오진 않았는가 회개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주시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도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것과 같이 매일매일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욕심의 강물에 휩쓸려서 세상보다 못한 썩은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부피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통로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지켜 이어온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토로 만들고 내 오락의 터로 만들고 그냥 교제하는 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터로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함께 함께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 걷는 우리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